남은 시간은 1분 30여초 승리를 확신한 충남체육회의 공격입니다 네 안중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인천 도시공사입니다 공격입니다 유동근 심재복 고경수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22대 17 자 이제 후반전 1분여초가 남았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하다보면 전반전이 바로 끝날 수 있다 인천 도시공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지금 다섯 골짜까지 뒤지게 되는 인천 도시공사네요 그렇습니다 아 끊겼어요 고경수의 인터셉트 찬스볼입니다 22대 18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나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고요 충남의 결승 진출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은 인천이 확실히 앞설 것이다 했는데 그 예상을 띄웠고 오늘 충남이 승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래 선수가 한 골을 보태고 있습니다 23대 18 10초 남았어요 B조 2위로 올라왔다나 충남체육회가 A조 1위 인천도시공사를 꺾기 직전입니다 3초 2초 1초 경기 끝났습니다 충남체육회 청주 직진컵 핸드볼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.